스탑호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로딩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그 이미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색공간은 이미지의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도비 rgb 1998 그리고 8 비트 심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도큐먼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셨을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RGB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는 sRGB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색공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이미지인 경우에는 언태그드 이미지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편집을 하는 이미지를 다른 장치에서 재현했을 때 어떤 컬러로 어떤 개조로 보여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토샵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은 바로 포토샵의 메인 메뉴에서 뷰로 가셔서 뷰에서 프루프 셋업으로 가셨을 때 이 프루프 셋업의 커스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커스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가 프린트로 재현을 했을 때는 어떤 식의 컬러로 재현이 될지 그리고 모바일 장치에 재현을 했을 때 어떤 컬러로 보일지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시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세 가지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일 처음 만나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리가시 맥킨토시 RGB 라고 돼서 감마 1.8 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의 컬러는 맥 OS 10.5 이하의 운영체제에서 보여지게 될 컬러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 최신 운영체제를 대부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맥 OS 10.5 이하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거래처가 있다면 그 거래처는 지금 이 이미지를 이 컬러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로프 셋업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해제하는 이 토글 기능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Y 또는 커맨드 Y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커맨드 Y를 눌렀을 때 지금 이 보이는 이미지가 원래 정상적인 상태의 이미지가 되겠고 이 이미지를 맥 OS 10.5 이하의 버전에서 봤을 때는 커맨드 Y키를 눌렀을 때 보이는 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내 이미지가 다른 장치에서는 어떻게 재현되겠구나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프 셋업에 가시면 인터넷 스탠다드 RGB, SRGB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보여질 이미지를 미리 예측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보여질 이미지 원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인터넷에 가지고 갔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메뉴 프로프 셋업의 마지막입니다 모니터 RGB라는 항목이 있죠 모니터 RGB라는 이 항목은 우리가 아까 에디트 메뉴의 컬러 세팅에서 RGB를 모니터 RGB를 선택을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컬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컬러 매니지먼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는 컬러 매니지먼트가 적용되어서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핑의 세 가지 그리고 컬러 블라인드니스와 같은 설정 이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장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뷰 메뉴에 프로프 셋업에 가셔서 프로프 셋업에서 커스텀으로 가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터마이즈 프로프 컨디션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프 컨디션 아래 디바이스 투 시뮬레이트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킹 CMYK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RGB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CMYK 모드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될 것인지 컬러의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워킹 CMYK로 놓고 프리뷰를 눌렀을 때 이미지상의 큰 변환은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RGB 이미지를 CMYK로 변환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를 인쇄하셨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인쇄는 데스크탑 프린터로 실제로 인쇄를 하셨을 때 인쇄한 이미지는 어떤 컬러로 보여지게 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PC에 어떤 프린터를 설치를 하셨다면 그 프린터에서 제공하는 어떤 용지와 잉크에 맞춘 프로파일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제가 P600이라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P600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 같이 SCP-600에 대한 프로파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프로파일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지별로 프로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되는 용지에 따라서 그 용지가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컬러와 개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그런 사진 용지에 인쇄를 했을 때와 그냥 A4 복사 용지에 인쇄를 했을 때 컬러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A4 복사 용지에서 출력되는 컬러를 그런 사진 용지에서 출력되는 컬러만큼 재현하게끔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물리적인 한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린터 제조사들은 프린터 제조사가 같이 공급하는 각각의 미디어 용지에 대한 컬러 출력 한계 재현 특성, 톤 재현 특성을 기술해 놓은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함께 제공해주고요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설치하셨을 때 그 프로파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미지를 에키벌매트, 장기보존매트지라는 곳에다가 SCP-600이라는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는 이런 컬러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컬러의 차이가 좀 미미하게 안 보이시나요? 대략 아주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영역의 컬러들이 약간씩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블랙 잉크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페이퍼 컬러 용지들은 다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죠 약간의 미색이라든지 이런 식의 완벽한 퓨어한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의 미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페이퍼 컬러까지도 함께 시뮬레이션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잉크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페이퍼 컬러 시뮬레이션도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앱손의 P600이라는 프린터에서 에키벌 매트라는 용지를 사용을 하셨을 때 출력될 이미지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맨드 Y키를 누르셔가지고 전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원래 이미지는 이런데 얘를 실제로 인쇄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커맨드 Y 또는 컨트롤 Y로 토글된 상태에서 용지를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에키벌 매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러스터라는 용지로 인쇄를 하는 경우엔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매트 용지에서는 약간 블랙이 뜨는데 글로시 계열의 용지에서는 좀 더 퓨어한 좀 더 어두운 블랙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미리 예측해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글로시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벨벳 파인하트라는 용지에서는 조금 더 이미지가 밝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지에 대해서 출력을 하셨을 때 출력될 이미지를 미리 보시는 바 같이 예측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프린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만 마련해 주신다면 여기 지금 띄워놓은 아이폰 7 플러스라는 것은 결국 아이폰 7 플러스가 재현해 낼 수 있는 어떤 컬러 재현 특성을 기술해 놓은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이런 컬러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측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거의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와 차이 없이 큰 차이 없이 보여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를 어떤 다른 장치에 출력을 했을 때 제대로 재현되지 않을 컬러들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신데요 이 이미지를 어떤 용지에 출력을 했을 때 컬러가 잘못 재현될 그러니까 해당 프린터에서 재현될 수 있는 색역을 벗어나는 색역을 초과해서 정상적으로 재현되지 않을 컬러들을 미리 예측하시는 것은 바로 이 뷰 메뉴의 Gamer Warning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Ctrl Y 또는 Shift Command Y를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회색으로 반전되는 영역 제가 Shift Command Y를 계속 눌러서 한번 이것을 적용했다 뺐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반전되는 이 영역이 정상적으로 재현되지 않을 컬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출력 장치가 있으시고 그 출력 장치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시고 그 출력 장치의 프로파일을 지금 이곳 디바이스 투 시뮬레이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Command Y를 눌러서 이것을 적용하시고요 적용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이 Gamer Warning 기능은 그대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 상태 그리고 Gamer Warning을 활성화 시키신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에 추가적인 후보정을 통해서 해당 장치에 출력될 컬러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뷰 메뉴에 프로프 셋업이라는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프 셋업에 커스텀으로 가시게 되면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렌더링 인텐트입니다 렌더링 인텐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를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도비 RGB의 세격이 이만한데요 프린터에서 재현 가능한 프린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세격이 더 좁은 거예요 그러면 더 넓은 세격의 컬러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압축하는 Gamer Comp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압축하는 방식이 바로 Perceptual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난 컬러들을 그냥 클리핑해서 잘라가지고 벗어난 컬러들은 그냥 경계단에 모으고 안쪽에 있는 컬러들은 컬러가 이동되지 않고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텐트가 바로 Relative Colorimetric이라는 렌더링 인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Perceptual하고 Relative Colorimetric 두 가지 렌더링 인텐트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뭔가 원색이 강하고 원색의 개조가 더 중요한 그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Perceptual이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원색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이거나 대부분의 컬러가 이제 개멋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경우에는 Relative Colorimetric이 차라리 더 컬러 매칭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원색도 가능하시고요 등록에 유리할 수 있는 무대를 감사합니다.